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주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에서 주요 안건의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식 게시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인증글이 쏟아집니다. 이번 주총을 계기로 주주들의 분노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GOS 사태 관련 핵심 경영진을 사내 이사에 선임한다고 밝히자 이에 뿔난 주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소송 준비에 이어 주주총회 반대표 운동까지 벌이는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감지됩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의 성토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GOS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잘 고민하고 무능한 경영진의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반대표로 투표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회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액주주의 단체 행동에도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이 문제없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들이 중심이 돼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만으로도 기업과 경영진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GOS 논란에 이어 최근 외국 해커그룹 랩서스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는 등 혼란스러운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해킹과 관련해 임직원과 고객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유출자료가 국가 핵심 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